그럼 언니가 아니 그 팀장님이 휴가 가신 동안 솔루션은 개정 위협인가요? 아 아니요 꼭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린 오이네요. 아버지한테 좀 더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언니가 연락이 잘 안 돼서요. 아 그래. 예 그러니까 뭐 일부러 숨긴 건 아닐 겁니다.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. 왜요 어디가 아파요? 얼마 전에 다시 합쳤습니다. 노율성 대표하고. 죄송합니다. 유감입니다. 참 역 같죠? 그러니까 내가 나온 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죠. 아니요 꼭 그런 게 아니고요. 한진 씨. 한진 씨. 오랜만이야. 재훈 축하드려요. 싹 다 갚아주러 들어갔어. 내가 당한 거 지인 씨가 당한 거 전부 다 갚아줄 거야. 우린 계속 같은 편이야. 우린 계속 같은 편이야. 졸인 씨. 네 좋아. 네. 아멘